오늘 저희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사진 찍는다고 그러고. 와우. 살롱에 가서 헤어 메이크업을. 오늘은 여러분들도 원하는 실은데. 우리 오늘 포토그래퍼. 포로쇼 타려고 하는데. 너무 아쉽고요. 저는 언젠간 다시 뉴욕에 돌아올 거예요. 야자수, LA 야자수를 드디어 제 눈으로 목격한다는 게 완전 손 쪼갈리만 입고 다닐 겁니다. 여기예요? 여기라고요? 너무 연습하잖아. 여기 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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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너무 좋아. 그러면 공을 누가 더 많이 넣느냐. 예? 많이 넣는 사람부터 자기가 쓰고 싶은 방법. 좋아요, 좋아, 좋아. 웜컴 투 아웅. Audrey Ohh 와우! 와우! 와우!